큰 선물 하나 받은 것 같아요. 노토 복권, 건강 복권. 양원장님 수고하신 스태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주님께 또 감사드립니다. 건강은 오늘 아침에 벨트를 해보니까 구멍 두 개가 줄어들었어요. 5일 만에 4.5kg 감량기고 혈압도 당뇨도 전립선이 비대가 있었는데 하루에 저녁에 3번씩 일어났는데 한 번으로 줄어들었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병들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감사하고 저는 여기 와서 설악산을 매일 왕복하고 대포항을 거의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경관은 어우러지면서 힐링을 했더니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죠. 앞으로 나가면 홍보대사 하겠습니다. 저희 교인들이 한 1만 명이 되거든요. 지금도 페이스북에 올려서 홍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양원장님, 사모님 건강했으면 좋겠어요.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신앙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해서 복받는 사회도 딱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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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